자, 오늘도 제주 반도체는요. 또 폭등이 나왔어요. 장중 15%. 고점 또 넘깁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넘겨서 22,000원. 대박이죠. 1월달 내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어서 좀 여러분들께 공격적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헌드멘탈적으로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장성 뛰어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적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의 경우는 검증받아야 된다.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의 심리. 그 심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심리입니다. 지금 실적하고 연동되지 않는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입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연동이 안 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 옵션 없어요.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도 얘가 가장 많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싼 끄리든 왜 끄리든. 그게 제한 쪽이고. 두 번째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은 지금 무지하게 터져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랠리에 있어서 23년도 랠리에 있어서는요. 2월 달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3%의 매수가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다 떠안었죠. 그런 상태에서도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순매수 기준에 포스코홀딩스가 28%를 개인이 물량을 떠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그런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뛰었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매집을 한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메이저의 수급이 안 들어와도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추세 강화는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관여도인데 그 관여도 부분 역시나 지금 다 설명 못해요. 뭐 QR코더 찍고 들어오시면 동영상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육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그걸로 천천히 교육하시고 지금은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 수익 범위. 뭐라고 그랬어요? 온 디바이스 AA.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온 디바이스 AA는 뭐냐면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 모바일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뭐 이런 기준에서 서버와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성 AI를 기능을 넣어두겠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은 그냥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쭉 보신 뭐 리노공업, HPSP, 대덕전자, 심텍 다 들어있어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까지. 그 중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쪽. 제주 반도체 1월 들어서도 1월 2일 날, 1월 4일 날 뭐에서 터진 거예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터졌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갖고만 계셨어도 12월 8일 날 상한가 같거든요. 올해 1월 1일, 4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8일 날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2월 7일 날 9,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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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마? 2만 2천 원 찍어요. 한 달 됐어, 한 달.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에 AI 보여주세요. 어떤 거야? 제주 반도체입니다. 9,130원. 이게 오늘 얼마? 2만 2천 원 찍었다고. 차익 실현 못하는 거? 그것도 검색기에 차익 실현 신호 다 나와요.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전체 전략까지 잡아들어요. 이때 54%의 수익입니다. 12월 12일 날. 그런데 이날 이후로 뜸해져요. 뭐가?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동행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거래가 터진 쪽은. 거래가 둔화되면 안녕, 빠이빠이. 관망인 거죠.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1월 2일 날부터 다시 거래가 터지는데 4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전체 시장에서 1조 넘는 종목이 250개 정도 한단 말이에요. 250개 정도 종목이 하는데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애가 거래대금이 4위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그러니까 윤정두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들어요. 16,000원? 오늘 22,000원이라고. 언제요? 1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회의도 끝났고 바쁜 것도 끝났고 1월 2일인데 한번 봅시다. 해서 핸드폰 딱 끄집어내서 불기둥 AI야? 인공지능 AI야? 한번 종목 좀 줘봐. 했더니 푹 튀어나온 게 제주반도체. 종목도 하나 딱. S1300의 종목 딱 하나 나온 게 제주반도체네. 16,000원이네. 오늘 얼마예요? 22,000원.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 16,000원은 아니죠. 14,470원부터 떠 있는 기준이었고. 그 수익 범위. 그리로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만 수반되면 1조 이하여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대금이 7이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거래대금 설명하는 쪽 없어요. 그냥 탁 팔짱 끼고 나서. 제주반도체가요. 온 디바이스 AI인데요. 그거 포탈 뒤지면 다 나와요. 포탈 사이트 뒤지면 다 나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생고생해서 다 분석해놓은 거. 자기 거 인양 막 나와서 춤추고 떠들고. 그거를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시장의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성이 나와줘야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 집약시켜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1월 4일 날에도 거래대금 2위. 근데 1.3%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쭉 봐도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다. 전량 차익 실현.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차익 실현까지도. 2만 1천 원? 에이 아니죠. 포착된 기준에 1만 9천 원. 그리고 나서 2만 1천 5백 원 찍고. 그리고 꺾여요. 또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질 않아. 1월 5일 날도 또 거래 터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 변동성의 흐름을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1월 8일, 1월 9일 거래대금 2위입니다. 거래대금 2위니까 들여다봐요.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단 말이야. 왜? 자칫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맹신해서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차익 실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도의 기준이 4.09%에 19,860원에 매직 개선기 딱 통해서 고가를 넘길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그게 얼마까지 가요? 2만 2천 원 찍죠. 2만 2천 원 찍고 흔들려 내려올 때 전부 초록색이야. 빨간색이 아니라. 관망 기조입니다. 꺾였습니다. 관망 기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 매도의 기준까지. 이 매도 사인을 2만 1천 6백 원의 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니까 종가가 2만 원 이하에서 끝나더라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노란 토개만 계셨으면 내 뜻돈이 더가 들어. 이게 끝내주는 업체고요. 아니야. 거래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대처를 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파란색으로 박스 쳐드리고 마지노선 2만 9백 원까지도 설정을 또 잡아드렸죠. 교육 교재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못하세요? 이 수익 범위를 왜 못 잡아?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또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야 이거 냅두면 또 가든데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시퍼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1월 달에도 일주월봉 다 보여드렸고 종목 검색기는 지난해 12월부터 포착이 됐고 교육을 해드릴 때 적산병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적산병의 양복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만약에 꼬리 달고 내려오는 순간 안 된다. 이 몸통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끝났어요. 이게 이 크기가 더 작아지면 적산병이 떠도 반전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와 적산병 떴어요. 캔들 빨간색 세겼뜨면 무조건 폭격 나오나? 아니란 말이지. 그걸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주봉의 기준의 목표 주가 2만 5천 원까지 설정을 잡아 드렸어요. 10시 13분에. 꺾이면요. 차익 실현 돼야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교육도 없이 그럼 교육을 못 받으셨다면 윤정두가 교육을 하는 교수잖아. 그러면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리는 거 수익부터 내시고 그 다음 범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장중 기준에 올려드린 거하고 꼬리 달린 거하고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잖아. 주중 주중 주중